1. 2. 3. 4. 4. 5. 5. 5. 5. 5. 5. 비가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던지시는 조선인들이 계신데 입질 받으셨어요 아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하시네 날씨하는데 비가 무슨 바람이 문제지 아니 근데 상황이 너무 안좋은거 같아서 여기 포인트에서 보통은 다른거라도 올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다들 내기도 나오고 하죠 근데 오늘은 좀 소식이 없네요 저 밑에서는 아까 철수 하시던 분이 청지렁이에 이게 조그만거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장어? 네 어 청지렁이에 어휴 근데 비가 너무 많이와서 그칠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요 150밀 온다 했어요 계속 하실거에요?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조사님 대물하십쇼 네 새벽 1시 조사님께서 매기 한수 하셨습니다 한강 4기 아 으 으 으 뭐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